피니마 퍼브 특집 슈퍼스마스 악장의 굴욕스토리 아, 어린 너구리 페리 시간도 아주 딱 맞춰왔군 왜 자꾸 나타나! 사악한 악당과학자 두폰스머치 박사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굴욕담이 펼쳐진다 기대하시라! 초강력 파괴자 드릴이다 음, 잘 안된 것 같군 떨어지고 부딪히며 쫓고 쫓기는 굴욕담 아하! 야시! 피니마 퍼브 특집 슈퍼스마스 악장의 굴욕스토리 3월 9일부터 22일 매일 저녁 6시부터 오직 디즈니 채널